미니언 생성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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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날 참기 미니언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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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ㄷㄷ 히힛 ㄷㄷ ㄷㄷ 1-2-2-2-1 ㄷㄷ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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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이대로 떠돌라고 해 난 싸울 테니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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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따위에게 고개 숙일 것 같나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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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네 뒷감들이로구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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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헐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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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벌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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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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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하라! ㄹㄹㅇ ㄷㄷ 난 싸울 테니까! 전장에 지뢰하고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거 더블킬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의 상대가 풍요러 아이씨을 기다리라 고속신사 포탑을 방역으로